조개 양파 수박 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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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요리 teachers 요리 요리 Author Use Tob on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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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때요? 우리 쉐이커 만들기 쉽게 할 수 있겠죠? 집에서도 내가 만든 쉐이커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만든 쉐이커 연주를 한번 해보세요 가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열매 그리고 곡식들을 이용해서 쉐이커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